제일 준비됐나 네! 오 잡혀가면 안돼! 잡혀가면 안돼 오 스케즈 보드!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! 넘어갈게요 자 10m밖에 안남았습니다 10m! 한 마리! 오늘은 게임을 한 번 해볼거예요 같이 시작해볼까요? 선물 받아서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! 원저키드TV 친구들 따란! 오늘은 저희 옛날 옛날 게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기로 보면은 이게 게임기인지 그냥 장난감인지 로봇인지 잘 모르겠죠 나 로봇같아 진짜요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거에요 우선은 이렇게 게임팩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다가 슝 로고트가 큰데? 은에 다리가 오케이온 로보트가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께요 옛날의 게임으로 들어가보죠 뷰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럼 한번 د ridge 터 transmitted 자 맛있어요 아 500개가 들어있น 100개 이구요 자 그럼 우선은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갤러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설의 게임 한때 정말 잘했었던 게임인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갤러브를 1단계 파란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파란파리 자 일단은 1단계에서는 납치가 되면 안돼 잡혀가면 안돼 잡혀가면 안돼 잡혀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일단은 점수를 많이 내는 쪽으로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이스틱이면 굉장히 좋을텐데 오 공격 온다 공격 오고 자 빠른 실내로 클리어 짜란 아이고 아 이렇게 빨리 시작했단 말이야 다시 갑니다 갑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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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혀가면 안돼 접혀가면 안 돼 나 미사일도 없단 말이야 마지막 나의 비행기 보너스판까지는 가기를 진짜 옛날에 정말 잘했는데 무수지 파란색을 나타나고 있어 또 잡혀간다 아무도 없어? 됐다 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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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를 옮겨야 됩니다 점수를 점수를 많이 없애야 돼 포인트를 딱딱딱딱딱 맞춰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네 클리어를 못했어 클리어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마리를 도망갔다 아까워 그 한 마리만 잡았으면 천 점이 딱 보너스로 오는데 자 갑니다 4단계 여기서는 이제 한 마리씩 긴장했나 봐요 정말 추억의 게임 소코스 탈리 예이 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뭐야 개그레는데 갑자기 이거야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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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껌이야 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불을 자 넘어서 사자랑 같이 하나가 돼서 불을 넘어야 되는데 이 불하고 불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야 어우 이거 진짜 위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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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렸다가 점프 기다렸다가 점프 자 1탄은 아주 손쉽게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손이 익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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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자 아니야 이거 위험했어 위험했어 조금만 더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10미터 10미터 자 마지막 불 자 넘어서 짜잔 짜잔 자 다음 판은 이번에 원숭이를 넘어보겠습니다 원숭이를 왜줄 타면서 넘어볼게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꿀팁은 자 보여드리면서 드릴게요 꿀팁이 있어 꿀팁 이거를 하다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적에 얻은 꿀팁 짜잔 딴딴딴딴딴 자 원숭이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파란색 원숭이 나타날 때가 됐지 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왔을 때는 아 여기 나왔네요 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뒤로 할 수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물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점프를 했을 때 거리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도전 자 같이 나오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너무 섰나봐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점프에서 그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자 2탄도 끝났습니다 유효 자 이번엔 3탄 3탄은 화이팅 화이팅 자 제이가 화이팅 한번 해줬어요 자 공입니다 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뛰면 안되고 이렇게 거리감이 맞춰서 그리고 뒤로 살짝 갈 수 있어요 살짝 점프하면서도 뒤로 갈 수 있는 센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하면 아주 알 수 있는 으아 좀 멀었다 자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공놀이까지는 그나마 손쉬운 편인데 이게 맞춰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면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오 빨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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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랐어요 후후후 자 스테이지 3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쇼 엄마 조심해 저 공 저기 밑에는 지능이니까 어 근데 이게 어느 공이 되게 빨랐어요 제가 지금 한 20정도 30정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넘어서고 자 고지가 눈 앞에 있는데 너무 조긋했나봐요 너무 조긋했나봐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가면 되지 엄마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가면 되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가면 돼요 언더보이가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언더보이 추억의 그 친구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안 보여 다리를 계속 흔들어요 다리가 안 보여 자 점프와 미사일 발사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 풍 누르면 망치로 스네일을 다 처단 야 동결 돌은 뛰어 넘어야 돼요 돌을 안 넘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답답하다 빠른 속도 오 스케트보드 쵱싱싱 recht 하하 까마귀들 공격해도 무섭지 않다 여기에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와 자 지휘가 이제 해먹겠습니다 야 쟤가 미사일을 먹었어야지 자 제휘야 다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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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재희야 어떻게 그냥 너와 그냥 막내 그냥 막나봐가 미사일이 없는데 빨리 가 빨리 가 도망 도망 재희 잘하는데 치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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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클라이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희 준비됐나? 네 응 갑니다 빠바밤 빠밤 빠밤밤 자 이거 게임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까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깨고 올라가서 맨 white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펭귄이 나오면 이렇게 망치로 자아 재희 씨나 빨리 올라오세요 재희 언니 아이쿠.. 재희 언니 빨리 올라와요 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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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 어떡하니 자 갑니다 자 엄마가 쟤의 목까지 한 번 열심히 이렇게 파란색 얼음을 왔을 때는 땅 얼음하고 틀리게 미끄러워요 이게 이렇게 미끄럽죠?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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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됐다 아이고 아닌가 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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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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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자 보너스를 타러 갑니다 아이고 자 보너스를 타러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엄마 도와주 도와주 조금만 오면 돼 조금만 자 오케이 하나 하나 자 다 세 참 참 아이고 아이고 아니 초가 얼마 안 넘은다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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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마지막기 이번엔 마지막기 야 아다 그렇지 보너스 탔다 요호 제발 세뇌어봐봐 엄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임을 만나볼께요 안녕~~